1980년대 초 라스베이거스 지역 방송국 기자와 앵커로 근무하던 현 미국 네바다주의 민주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지 넵 평소 UFO와 관련된 주제에 굉장히 흥미가 많았던 그는 1989년 5월 방송국 기자 시절 데니스라는 가명의 한 인물에게 특별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궁금해하는 외부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은 UFO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니스 그의 본명 로버트 스콧 밥 라자르 그가 폭로하면서 시작된 51구역 음모론 미스터리입니다 당시 기자였던 조지 넵은 자신의 관심사였던 UFO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바다 그룹 레이크 지역에 공군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외계 생명체가 타고 온 UFO 9대의 비행체에서 동력 장치와 관련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며 이 비행체를 연구했었습니다 조지 넵이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한 밥 라자르는 그곳에서 근무하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주장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밥 라자르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밥 라자르 자신은 MIT에서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물리학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51구역에 근무했던 신분증과 급여명세서도 함께 공개하고 자신은 로스 엘러머스 국립연구소를 통해 1988년 12월부터 51구역에 출근했고 그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51구역의 정확한 위치와 내부 건물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지도에 표기하고 그리고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뼈를 스캔하고 신원을 확인한 뒤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밥 라자르는 기밀이라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였기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연구했던 비행장치와 동력장치에 관련된 이미지를 간단하게 스케치하면서 설명하는데 이 비행체는 주변의 중력을 없애는 장치를 통해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외계에서 온 비행체뿐만 아니라 외계인도 함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하지만 밥 라자르 본인은 동력장치에 관련된 일만 했을 뿐 외계인을 본 적은 없고 그들을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거나 오직 보고서로만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밥 라자르의 주 임무였던 동력장치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 비행체에 사용된 중력을 없애는 장치에서 115번 원소를 이용한 소재로 만들었다고 설명하는데 당시 이 115번 원소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며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115번 원소에 관련되어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인터뷰 당시 1989년이 아닌 2004년 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와 러시아 도브나 팀과의 합동연구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115번 원소를 발견하며 2015년 12월 국제순수 응용화학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은 모스코뷰므로 2016년 11월 30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밥 라자르는 1989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989년 당시 51구역은 호미에어포트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단순히 비행시험장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밥 라자르가 이곳의 코드네임을 51구역이라 최초로 이야기하게 되고 미 공군은 단순한 공항시설이라 주장하고 위치에 관련된 정보 또한 부정하며 있었지만 2013년 CIA의 공식적인 문서가 공개되며 인정하게 되고 우리에게 51구역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밥 라자르 그는 1989년에 코드네임 51구역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방송이 나가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게 되는데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가 주장한 학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밥 라자르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로스 엘러모스 국립연구소에 밥 라자르의 기록이 없고 당시 MIT에서 밥 라자르라는 인물이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밥 라자르라는 인물의 박사학위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내오며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로스 엔젤레스의 피어스 주니어 칼리지 출신이었고 고등학교 때 화학이 유일한 과학 과정이며 성적 또한 하위권에 머물렀던 인물이었다고 반박하게 됩니다 이에 밥 라자르는 인터뷰 방송이 방영된 이후 정부가 자신의 정보와 논문을 모두 지웠다고 주장합니다 또 밥 라자르는 그가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졸업함과 동시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1년 정도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점점 불신이 쌓여가며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밥 라자르는 우리에게 51구역의 음모론을 최초로 던지고 그는 돌연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진 밥 라자르가 사망했다는 등의 온갖 루머가 생기며 또 시간이 흘러 잊힐 때쯤 2018년 12월 8일 제레미 캐니언 로키어 코벨이란 감독이 제작한 밥 라자르 51구역과 UFO라는 다큐멘터리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이 폭로한 이후 정부에게 온갖 협박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하는데 자신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FBI가 급습하는 등 계속해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감독의 오랜 설득 끝에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게 된 밥 라자르는 자신이 본 발전된 기술을 이야기하며 이 기술이 공개되어 사회발전에 기여되어야 하기에 자신이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삭제했다는 이야기에 자신이 근무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데 이 기록은 당시 그가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로스엘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전화등록부에서 밥 라자르의 이름이 확인된 것입니다 근무했다는 확실한 기록은 아니지만 그의 이름이 남아있는 회사 전화등록부 그리고 1989년 인터뷰에서 손뼈를 스캔해서 출입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에 당시에는 의문이 많았지만 이 사실이 2016년 기밀해제와 동시에 관련된 생체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기밀시설에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부분들을 보고 제레미 감독 또한 밥 라자르의 말을 믿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16년 공개된 이 UFO 영상이 밥 라자르가 연구해오던 비행체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주장들은 정말 사실일까요? 아직 사람들은 그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는지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51구역에 대한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로버트 스콧 밥 라자르 그는 우리가 모르는 UFO와 관련된 기밀과 51구역을 폭로한 이후로 희생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역대 최고 51구역의 음모론을 탄생시킨 사기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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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